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오늘 늦어갖고 내가 가세가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니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시죠? 이걸 찍을까요? 본 업무부담은 선교세계의 유일에 맞추실 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바론 첫째, 대외 성공 개최를 위한 홍보기 창, 존재, 대외 행사와 관련된 지원업무 잠시만요? 같이 오세요 같이 한 번 찍겠습니다 하나 둘 잠시만요 제일 비싼 수는 갖다 드려요 제일 비싼 수는 대한민국에서 목을 목으세요 그래도 충청북도는 항상 창의조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무의의 말씀대로 설명을 한 번 안 드렸지? 네 저 잘 압니다 미리 자료를 보고 드려도 좋습니다 아 보고 드렸는데 심만원 우리 조직의 상세 한번 들리셔서 바로 옆방입니다 네 한 번씩 정면사 주시고 가시면 네 그래요 그것도 좀 설명 좀 드려 네 아니 저번주에 가서 다행은 안 되거든요 네 그동안 어디 어디 저 학교에 쭉 있었죠 학교에 네 커지다 보니까 대학교 세 번째 큰 대학이 됐어요 아 그래서 제가 거기서 대학을 4개 대학을 통학하는데 부총장 어디 어디 가천대학교 그 전에 경원대학교 그 전에 경원대학교 그 전에 경원대학교 그 전에 경원대학교 네 그 다음에 가천리과학대학교 네 그 다음에 가천리과학대학교 오 대단하시네 홍학은 영수증이야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난리 없어 그냥 어렵죠 네 그랬었는데 네 네 이렇게 내가 도망친 것은 대한민국죠 아니 단군이냐 였어 야 간단하시네 진짜 근데 저희가 학생 수학이